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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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론을 좀 한번 볼까요? 더 드론을 좀 한번 볼까요? 상호 오랜만이네 상호 진짜 오랜만이죠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오랜만이고 상호 온 것도 오랜만이고 좋네요 무관수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 상호가 말을 많이 해 지금까지 못 했던 말을 아 예 여러분 그렇지 진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많이 보고 싶었고요 좋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도 많이 길었고요 또 그리고 그 뭐냐 어떻게 지냈어요? 저는 다리가 제가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전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된다 하셔서 그래서 하지만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인사 한번 드릴까요? 인사는 그냥 먼저 드리죠 그래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2주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자자 그 2주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너무 좋아요. 케이크가 아니고 떡 케이크 입니다. på kjn 하는거같죠? 뭐죠? 되게.. 소리를 한번 붙여볼까요?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해주세요. 야 뭐야? 예? 그게 그게 있어? 야 너 왜그래? 너가 진짜..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건.. 야.. 아니 아니.. 성냥이 독이 들어가 있는게 신기하다니까. 너가 어떻게 하셨냐? 아니 뭐니? 이거.. 진짜요? 진심으로? 아니 원래 그 내가 다 준비해 들어와요. 이거 2017년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있어. 자, 아버님 이런 거 있습니다. 아니다. 자자. 노래 부를 준비하세요. 네. 자, 그럼 이제 노래를 한 번 부러볼까요? 자, 5, 6, 3, 9. 축하합니다. 아, 이 때문에 진짜... 한 달하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생일 노래 불러야지. 아, 알겠어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수님의 주선을 축하합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부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자, 가고! 연습하다가 다 샀대요. 이거 맛있다. 아, 싫어. 이거 줄게. 아, 괜찮아. 이거 먹을래? 이거 맛있어. 나는... 일단 올리비아닙..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! 건우... 이거 견고루가니까... 이거 맛있다. 백설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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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와중에... 베인이 잘라서 나눠준 이유를 방금 찾았습니다. 자기가 저 반쪽으로 다 먹으려고... 저희들이 알아두거든요. 아유... 흥복에... 이거 똑같은 건데 뭐... 이 견고루 봐서는 우리 공주님 위에서 식혜를 좀 드릴게요. 식혜를 좀 화살하겠습니다. 식혜 좋습니다. 똑같구나! 이 견고루 봐서 생각났는데 이제 그만... 엉... 뭐야? 뭐야? 무슨 소리야? 내가 진짜... 잘못했네. 잘못했네. 맞아, 이거? 저... 맞아, 맞아, 맞아. 맞지? 자! 오케이. 저거 또 봐도 될까요? 네, 다음 달고. 저... 조개해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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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부터 해볼게요, 저. 자, 저! 조개해볼까요? 아, 저! 전! 오! 좋은 거 아니야? 네. 저는 그... 콜라노이그... 텔렛 나왔어요. 아... 이 사진기. 사진 나왔습니다. 이거... 잠시만, 근데 이거 진짜 주는 거예요? 갖는 거야? 아니, 봤나도 아니야? 누... 누... 딸... 누... 누... 뭐예요? 뭐죠? 소녀한테... 뭐죠? 와... 야, 부럽다. 야, 부럽다. 야, 부럽다. 야, 부럽다. 근데 보이버 없어요? 아, 잠깐. 그 얼굴의 포인트네. 어, 이거, 이거? 야! 뭐야, 이거? 아니, 이거. 누구야? 이거 누구? 임지, 임지. 임지. 야, 상우 잘 어울려. 야, 상우 미쳤다. 야, 상우 미쳤다. 야, 상우 미쳤다. 상우! 김정 잘 어울려. 야, 쟤 누구야? 진짜 못생겼는데? 야, 병이를. 아, 병이야. 아, 병이야. 왜 말을 그렇게 해요? 뭐라고. 병이가 누구야? 상우, 아, 상우. 와, 상우 좋은데. 상우는 그... 왕자가, 왕자가. 야, 근데 나 이걸 좀 매력이... 지팬 윙크를 하고 있어서 진짜 웃길 것 같지 않아? 어... 도염. 아, 도염이다. 와, 도염. 야, 지금 병이 왼손에 있는 사람이 더 별론데. 야, 도염이는... 응. 세 장. 또 다른 사람이 더 별론데. 건우. 아, 왜 나도 배민을 눈케 하고 있는 거야. 아, 진짜. 도염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. 자, 보여요? 이거 누구야? 예, 누구? 그 다음에... 상우. 상우. 그리고... 건우야? 건우. I need a real money. 야, 상우가 진짜 잘 흘린다. 상우는 진짜 세종대왕님... 나야? 나. 나. 난 근데 성이 기린데. 아... 뭐야? 이거 뭐야? 누구야? 아, 진짜. 코가 오독하네. 귀여워. 옆모습이라 그런가 봐? 나 얼굴이 돌아가는 거야. 이거 베인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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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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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? 엑지필스 때 진짜 high-up, okay? 이, 미! 야, 니, 가야겠어. 야, 니가 짱였네. 헉. 하는거다. 이것도 엑지. 기름기 너무. 자! 한 박자 쉬고. 두 박자 쉬고. 세 박자 맞으러. 말표였어요. 유리야. 마이크 아니야? 두부야. 두부야. 왜 저런 거. 두부. 이거 같이 써라. 야 드라마 같이 써라. 지진이. 와! 나 이거 좋아해.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, 나 이거 진짜 좋아. 누가, 누가 좋아했어? 임지. 아 임지야? 수지가 남았으면 대박이지. 그 의미에서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계신지 한번 체킹을 해야겠어요. 맞아요. 이제, 이제 시작할게요. 기회가 더 조그만한데? 그 다음 질문하고 스타트하는 거야? 어. 자 질문 뭐 할까 우리? 질문 뭐 할까? 자 올림이 질문. 질문 추천 받을게요. 질문! 질문 추천 받겠습니다. 나는 사실 밤마다 도를 보며, 나는 일품 표정을 지는다. 아니. 나는 왕자지. 아 이거, 아 이거. 이번엔 깨드지였구요 나는 멤버들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? 이게 너무 쉬운데? 대답을 해봐 대답을 해봐 어머 나 사랑하지 운동을 더? 멤버들보다 운동을 더 사랑하지 아니 너네 사랑하는 만큼? 너네라는 얘기야? 우리 VS 운동인거야 나는 멤버들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너네가 운동을 사랑하는 만큼 무슨 소리야 자기가 운동을 사랑한다 난 거짓말 진짜 안해 난 진짜 김해 남자야 맞아 나는 내 근육을 보고 매일 강탄한다 안한다? 한다 조금 부족해 부족하다고 생각해? 나는 헬스장 선생님들보다 가끔 운동 잘한다 생각해 좋다 있네 진짜 대회까지 잘 하시는 분들인데? 그럼 뭐 사진을 갖다 읽어야지 저는 거짓말 절대 안 쳐요 저는 갖다 읽어요 갖다 읽어요 갖다 읽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었을까? 뭐가 거짓말이었을까? 뭐가 거짓말이었을까? 자 사진 사진 하나 둘 셋 아 맞죠 만나이 만나이로 어려워졌는데 맞네요 제가 도유미랑 공감이 됐어요 시행이 됐나요 이제? 네 됐어요 전 이제 21살이에요 네 주제요 너 생일 지나면 보자 오늘따라 인지 시끄럽네 맨날 시끄러워요 인지 숙소에서 엄청 시끄러워 숙소에 조용해 게임만 하면 그냥 집안이 그냥 어? 조용하네? 어 오케이 자 난 게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잖아 야 니당 사온 거 제일 시끄러워 야 야 근데 그렇긴 해 아니 근데 야 그리고 너네 자국 자기 전까지 계속 시끄럽잖아 근데 나는 혼자 게임할 땐 진짜 조용해 나도 혼자 게임할 땐 조용해 말도 괜찮네 화면 사진이 너 엉덩이 왜 때려? 아 공우야 얘네 이거 원래 키워나오나? 아 그거 멋있는데? 상우 얼굴 오랜만에 보네 상우는 좀 오래 있어 어 좀 오래 있어 상우는 여기서 자고 가 여러분 뭐 얘기라도 할까요? 응 제가 그 형은 지금 개인 말고 한다고 생각하고 응 우리 신경 쓰지마 그 뭐냐 아 이건 말하면 안 되고 좀 더 가까이 가르죠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줘 어 너무 신기하네요 그 그 그 뭐냐 그 제가 이거 재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멤버들한테 전화를 많이 돌렸어요 아무 한 마음도 안 받았어요 많다 뭔 소리야 전화한 적 없잖아요 와 이거 진짜 이런다고 네 이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고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다시는 안 이럴 거고 오케이 레츠 고 한 번 한 번 더 저희한테 전화 드려볼게요 조금만 됐어요 Let's go JASB 아니 형 왜 이러냐 이거 닫을 수 있지 닫아 닫아 닫아도 되냐 그냥 성 잠가야 돼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JASB 였습니다 Let's go 조금만 인사? 어 안녕 감사합니다 넌 댄스 렛